달달이와 콩콩이 달콤축제가 열렸어요 맛있는 초콜릿과 사탕과 그리고 맛있는 쬐리를 파는 달콤 마트가 열렸어요 나도 달콤축제에 가서 달콤한 거 먹고 싶어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저기 들어가지 말래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엄마는 저런 거 사먹으면 이빨 썩는다고 먹지 말래 그냥 먹어보라 먹어보라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나 맛있는 건 안 주고 맨날 밥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 엄마다 엄마다 잠깐 숨어있어야지 중식아 중식아 우리 중식이 어디 갔어요 어린이 여러분 중식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어디요 밑에 있어요 중식아 너 왜 그래 아휴 머리 부딪혔잖아요 아휴 왜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치고 그래 아휴 중식아 어린이집에 가야지 어린이집에 가야죠 어린이집에 가야죠 근데 이빨 닦았어 안 닦았어 안 닦았어요 아휴 그러면 안돼 이빨 닦고 가야 돼 이빨 안 닦고 가면 애들이 냄새난다고 그래 어제도 닦았는데 왜 또 닦아요 이빨은 아침 정심 저녁 하루 세 번씩 꼭 닦아야 돼 그리고 특별히 잠자기 전에는 꼭 닦고 자야 되는 거야 아휴 귀찮아요 그리고 너 저기 달콤 마트 절대 들어가면 안돼 왜요 저기 들어가서 자꾸만 저거 사먹으면 이빨 썩어 아퍼 아프면 어떻게 돼요 치과 가서 이빨 또 봐야 돼 응 어 이빨 속에 무슨 벌레가 생기는 줄 알아 무슨 벌레가 생겨요 따라서 해봐 달달이 달달이 콩콩이 콩콩이 달달이와 콩콩이가 이빨 속에 생기면 이빨을 갉아먹어요 응 내 이빨을요 그리고 그 속에 침을 지어요 침을 지어 그러면 나중에 이빨이 아파서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퍼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마 저기 들어가지 않을게요 나 빨리 닦아서 이빨 닦자 이빨 닦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충식이는 이빨을 닦았어요 아그러면서 아 이빨을 닦아서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어요 어 어린이집에 가야지 어린이집 이름이 뭐더라 세모네모 어 맞아 세모네모 어린이집에 빨리 가야지 응 근데 나 여기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어 달콤 축제가 열렸는데 여기 되게 달콤한 거 많이 간대 저 안에서 맛있는 거 사먹고 싶은데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어 엄마가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어린이집에 어 넌 누구니 나 내가 누구게 나는 간다 나네 나네 진윤맨 어 진윤맨 야 너 왜 그 당일이 그래. 여기 들어가야지. 안 돼. 엄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. 그렇죠. 어린이 여러분. 네. 아 저기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. 안 돼. 뭐가 있는데. 아 아이스크림, 초콜릿, 젤리, 사탕, 캐러멜. 아주 맛있는 거. 마이쭈도 있어. 마이쭈도 있어. 마이쭈도 있어. 마이쥬, 세콤, 달컴? 미래 pencil bag. 아아 Việt nighttime 나 Canvas로 들어가자. 어린이 여러분. 여기 들어갈까요? 아니야. 예외 corridors omg. 니 메味 넣어. 나 돈 없어. 요거의 밥 operating. 나 돈 이렇게 많아. 오 돈도 많아. 마い 이 queruel다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아 이거 훈일났어요 우리 중식이가 이빨을 달콤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달콤한 것을 지금 사 먹으려고 지금 세균 면을 따라갔어요 얼마나 있어서 세균 면과 함께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나갔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빨이야 왜 이빨이야 왜 이렇게 이빨이 아프지 어린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이빨이 아파요? 어? 이상하다 너무 이빨이 아파요 이빨이 아파요 아니 중식아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이상해요 아니 왜 이빨이 갑자기 아파요 너 혹시 엄마 말대로 안하고 혹시 저 달콤 앞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야?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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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러분 중식이가 엄마 말을 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? 잘 들었나요 중식이가 달콤 앞에 들어갔지요 네 그리고 중식이가 맛있는 초콜릿과 바탕을 사먹었나요 안 사먹었나요? 안 사먹었나요 아우 아프 안되겠다 아무래도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안돼 의사선생님을 불러야 되겠다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의사선생님 시작 우리 어린이들이 날 불렀어요? 네 누가 아파요? 누가 아파요? 네 어? 응? 어? 중식이야 중식이가 아프구나 아우 아파요 중식이가 왜 아픈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중식이 이빨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 이빨을 이해봐 이 어디 한번 보자 응? 큰일나네 왜요? 다시 한번 응? 큰일났네 자 중식이 이빨 속에 벌레가 있나요 없나요? 있어요 어? 언제 벌레가 생겼지? 응? 발다리와 콩콩히가 들어왔구나 응? 발다리와 콩콩히? 에이 그런게 어디있어요? 응 내가 우리 응 중식이 이빨 속으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안내해보겠어요 네 과연 중식이 이빨 속에 어떤 벌레가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중식이 이빨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어요 네 자 누워봐 네 누워요 응 자 그렇다면 응 응 자 우리 다같이 이 이 현미경을 향해서 이 돋보기를 향해서 다같이 렛츠고 시작 렛츠고 시작 렛츠고 어서가자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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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살고있나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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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중식이 이빨이에요 이빨 중식이 이빨 속에 과연 어떤 벌레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중식이 이빨 속에 과연 무엇이 살고 있을까 나는 닿고 나는 닿고 내 이름은 닿고 나 닿고 Kin초 닿고 N 닿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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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ished 닿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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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규의 이빨 속에 살고 있는 달달이 안녕하세여 배고파? 너무 배가 고파 죽겠어 맛있는 거 먹고 싶어? 맛있는 초콜릿 초콜릿이 먹고 싶어? 들만 추고 싶어? 초콜릿이 다 먹어 초콜릿이 데려와야 돼 초콜릿이 데려와야 돼 초콜릿이 데려와야 돼 초콜릿이 데려와야 돼 맛있다 이번엔 진리가 먹고 싶어 진리 진리다 고마워 충식아 진리를 먹으니까 배가 굴러 이제 힘이 나니까 살이 어딨나 정식의 이빨 속에 집을 더 크게 지어야지 다 이빨 속에 집을 더 크게 지자 으쌰 으쌰 아이고 아파 으쌰 으쌰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 Louisiana приход이야 23평은 되야 해 아직 24평 밖에 안 돼 으쌰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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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melon 이빨 속으로 떨어졌다 오 이제 보니까 달다비를 달고 있었어요 라고 이번에는 또 뭐가 살고있나 한번 보겠어요. 이번에는 콩콩이가 살고 있었어요. 콩콩이는 어떻게 생졌나 한번 보겠어요. 안녕하십시오. 내 이름은 콩콩이에요. 내는 새콤한 걸 좋아해요. 내 귀는 마이채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내가 아주 새콤한 걸 배고파요. 왜냐면 우리 충식이가 새콤한 걸 안 먹잖아. 아유 배고파. 나도 먹고 싶어. 새콤달콤 주세요. 새콤달콤. 새콤달콤. 새콤달콤이다. 새콤달콤. 새콤달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냠냠냠냠. 새콤달콤 맛있게 먹어야지. 양념 다 먹을 거야. 아유 맛있다. 아유 아퍼. 아유 아퍼. 내가 이제부터 집을 더 크게 지워야지. 왜 집을 더 크게 지워야지. 으이샤. 으이샤. 아이고. 으이샤. 아유. 으이샤. 아유. 으이샤. 아유. 이빨 속에 들어가서 살자. 아유. 들어가자. 어휴. 콩컴이가 살고 있었네요. 안되겠어요. 이 날다리와 콩컴이를 쫓아버리지 않으면 우리 정식의 이빨이 다 썩을 것 같아요. 우리 다같이 치카치카맨을 불러야 되겠어요. 다같이. 치카치카맨. 치카치카맨. 네. 여러분들이 날 불렀나요? 네. 누가 이빨이 썩었나요? 어? 중식이 이빨이 다 썩었네. 안되겠다. 치약을 발라. 치약을 발라서. 자. 저 중식이의 이빨 속에 살고 있는 나쁜 벌레를 쫓아버려야지. 음. 여기에 썩었구만. 여기 벌레집이 있구만. 어디야 뭐. 요속에. 나와. 너 나와. 응. 안돼. 안되겠다. 다시 한번 치약을 발라서. 치카치카맨. 나와. 어디 나갔지. 달달이 나와. 시작. 달달이 나와. 왜 무슨 거야. 왜 왜 왜. 너. 왜 중식이 이빨 속에 살고 있는 거야. 여기 내 집이야. 아니야. 이건 중식이 이빨이야. 중식이 이빨을 썩게 만드는 나쁜 발다리. 너 나가. 싫어. 나 나갈 거야. 욕속할 거야. 안되겠다. 나가. 나가. 응. 치약을 묻혀서. 치카치카. 안 나가. 안 나가. 안 나가. 치카치카. 안 나가. 안 나가. 안 나가. 치카치카. 안 나가. 안되겠다. 우리 다같이. 치카치카. 시-작. 치카치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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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치카치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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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반갑다. 아. 이제 중식이 이빨 속에 벌레가 다 없어졌지요. 네. 어. 치카치카. 아. 콩콩이가 나와있어요. 음. 여기. 맞았어. 여기 콩콩이네 집에 있구나. 응. 콩콩이 너 나와. 어. 안 나오네. 콩콩이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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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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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부르는 거야. 왜. 왜. 나와라고. 너. 응. 충식이 이빨 속에 살면 안 돼. 빨리 너 떠나가. 치다. 난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. 오래오래 샘이 있게 살 거야. 안 되겠다. 치카치카. 이 치약을 발라가지고. 치카치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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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치카치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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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도망갔냐. 도망갔다. 도망갔어. 하. 야. 우리. 치카치카. 치카치카. 어. 우리. 다시는 이.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도. 우리. 치카치카. 맨하고. 하루 3번씩. 이빨 닦을거죠. 네. 고마워. 네. 치카치카. 고마워. 이제부터 이빨 잘 닦을게. 고마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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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우리. 치카치카. 오님과 함께. 착한 어린이 되어서. 네. 이빨 잘 닦는 어린이가.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오! 오ade야. 오, 오. 우리. 오이 ieso?